시작해보겠습니다 대결 쌍쌍 노래방 인생 단짝들의 노래 호흡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느 때보다 더 열띤 명품 무대가 기대되는데 어느 팀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? 그러면 저희! 사랑팀부터! 우승은 향해 갑니다 진욱씨 박성원군이 부를 노래 사랑의 이름표 이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은 쓰라린 눈물인 거야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줘 확실한 사랑의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의 가슴이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줘 진욱 씨와 박성원 군의 무대였습니다 현철 선생님의 노래 사랑의 이름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부르니까 현철 선생님 생각도 나네요 어쩌다도 김지원 형님의 이름표를 붙여드렸어요 역시 또 우리 김지원 아나운서께서 또 쉬시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제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오늘 이름표를 붙여봤습니다 네 아니 어쩐지 이름표를 딱 붙이고 나서부터 발음이 더 좋아지셨어요 비션이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음이 제일 좋으시거든요 수천 이름표도 달았겠다 우리 휴가를 같이 갔다 희한하게 우리 성훈 군은 이 이름표를 김수천 이름표를 다 붙이고 나서부터 발음이 좀 약간 뭉개지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약간 좀 재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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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르는 거야 춤을 더 잘 추시는 거 같고 약간 성훈이가 옛날에 아니랬는데 진짜 너무 잘해 정말 형처럼 삼촌처럼 잘해주는 거죠? 네 근데 형이 잔소리를 또 그만큼 많이 해요 아 그래요? 그게 형처럼이야 네 기억에 남았던 잔소리 같은 거 있어요? 맨날 뭐 다른 형들이랑 똑같죠 그만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네 좀 나눠서 먹자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또 기죽어 있으면 형이 또 젤리나 초콜릿 같은 거 또 챙겨주시면서 네 챙겨주시면서 네 네 근데 또 진욱이 형이 또 조금 짠돌이에요 아 그래요? 어 아닌데 생각보다 그래요? 상도 삼촌은요 저한테 뭐 햄버거 옷도 그렇고 신발도 사주셨는데 진욱이 형한테 받은 거는 이제 생일에 장난감돈 5만원밖에 못 받아봤어요 아 진짜 장난감돈 네 장난감돈 그러니까 상도 형은 햄버거에 신발 사주는데 여기는 젤리하고 사탕만 주는구나 어떻게 좀 헤매갈 기회를 드릴까요? 넘어갈까요? 아니요 넘어가주세요 제가 근데 또 그만큼 성훈이를 많이 챙겨요 또 따로 또 챙기긴 해요 이게 방송인거죠? 네 방송인거죠? 네 성훈이가 너무 이게 볼이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성훈이가 쌍쌍파트는 상도 형하고 안 나오고 진욱이 형하고 나오잖아요 그럼요 상도 형이 하면은 에이 재미가 없어요 또 저랑 해야 또 티키타카도 맞고 상품권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그럼요 그럼요 진욱씨가 또 주변에 잘 베풀기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잘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두 분 이 노래를 따로 뭐 만나서 연습을 안 하셨죠? 아유 바빠서 왜냐면 두 분이 또 같이 또 프로그램도 자주 하시고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짬 내가지고 연습을 따로 하신 거예요? 어 뭐 연습은 할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워낙 잘 맞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눈치를 딱 보면은 아 여기서 노래 해야겠구나 액션을 해야겠구나 제스처를 해야겠구나 눈빛만 봐도 이제 거의 알 정도로 그러면 오늘 무대 만족하셨던 거죠? 아우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점수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 아마 아침마당 최초로 저희가 100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과연 우리 행복한 금일 노래방 기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100점 노리다가 70점 받을 수 있는데 확 고꾸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확인하고 가죠 자 그럼 두 분의 노래방 점수 공개해 주세요 자 김재원 김수찬의 노래방 점수 오우 잘 나왔어요 좋은 점수에요 자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팀이 몇 점을 받느냐가 중요하니까 네 다음 권입니다 다음 팀 지목해 주세요 네 저희는 노랑팀 재하씨 김소유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좋아요 재하씨와 소유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네 두 분이 불러줄 노래 네 김연자의 밤열차 보내드립니다 밤열차은 미련없이 떠나갑니다 뜨거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랑 빈 가슴 부여잡고 찻장에 기대어 밤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면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소리 흐름소리 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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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픈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은 미련없이 떠나가는데 완전 감사합니다 밤열차은 미련없이 떠나갑니다 오오오오오 박열차은 미련없이 떠나갑니다 밤열차은 미련없이 떠나갑니다 뜨거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랑 빈 가슴 부여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소리 울음소리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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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픈 사랑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없이 떠나가는데 다시 가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없이 떠나가는데 같이 가실까요? 밤열차 소유씨와 재하씨의 무대였습니다. 밤열차와 함께 하셨습니다. 사실 예전에는 야간열차가 추억여행의 상징이었잖아요. 요즘은 KTX 생기고 그러면서 야간열차를 탈 기회가 별로 없지만 가만 저기 있던 트로피가 트로피에만 둔간다니고 오래하는 동안 바랑팀으로 트로피가 일단 저기 두고 어쩔 수 없죠. 진짜 뭔가 효자효녀니까 여행에 대한 추억? 부모님과의 여행? 이런 게 좀 간절해지시지 않아요? 특히 아버님 편찮으시고 나면 진즉 여행지 모시고 다닐 걸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고 이 노래 부르면서 사실 열차 타고 아빠랑 간 추억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는 사실 좀 거동도 불편하시고 말도 못해서 가기는 힘들지만 꼭 건강해져서 같이 갈 거라고 믿고요. 또 최근에는 제가 아빠랑 같이 차 타고는 차 타고는 놀러 갔다 왔어요. 차 좀 회복되셔서 아빠가 말은 못 하시고 하지만 뭔가 눈빛에서 나 건강해질 수 있어 그래도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요. 휠체어로 차 모시고 가면 이 가을의 향치는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. 재하 씨는 어떻게 바빠서 엄마랑 여행 갈 시간도 없죠? 요즘에는 많이 못 갔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 행사 가는 김에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어머님과의 추억이 그래도 많습니다. 이제 제가 행사를 가서 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. 이 가을의 트로트 축제들도 많고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. 행사에 갈 때 많이 불러주세요. 지금 너무 없어서 많이 불러주세요. 바쁘시잖아요. 또 이렇게 엄살을 떠시네. 바쁘시고 잘 나가는 거 다 아는데 사실 재하 씨는 원래 인디밴드의 무대에서 꿈을 키우다가 엄마와 함께 트롯 무대로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약간 인디밴드에 대한 미련이 좀 있어요? 지금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가끔가다 연습실이나 노래방 가서 옛날 팝송 같은 거 그 시절 느낌으로? 그럼 그 시절에 재하 씨는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했던 거예요? 저는 약간 락을 많이 했었어요. 약간 한 소절 여기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퀸의 I was born I was born I was born to love you with everything of you on my heart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on my life 이 정도 딜러요? 오! 오! 소름 소름! 아니 뭐! 와! 재하 씨의 재발견! 아니 뭐 시동도 안 거시고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시네요. 그러니까요. 스테미나 바로 써버리는 편이라서 쌍쌍 파티 끝나면 자러 가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일단 퀴즈 문제 풀어야 되니까 좀 남겨두고 네 남겨두겠습니다. 그럼 점수 확인해야죠. 두 분 그럼 노래방 점수 몇 점이나 나왔을지 바로 공개해 주세요. 네! 도윗 씨와 채하 씨의 노래방 점수는요? 오! 하시오! 아! 아! 잘 나온 점수예요. 잘 나온 거고 10점 내외로만 차이가 나면 한 문제만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. 문제 문제잖아요. 파이팅 파이팅!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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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